자 여러분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고 저도 이제 뭐 동구 국가들 폴란드 옆에 바로 이제 러시아에 인접한 그런 국가인데 우리에게는 루빈세 젠콘가 하는 그런 아주 오랫동안 독재하고 있는 나라죠. 네 이제 벨라루스가 저도 이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2021년도에 대통령 부정선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재앙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결국 이제 제압을 당했고 이 이름 보시게 되면 이 벨라루스가 바로 이런들 인접국가입니다. 수도는 민스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란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비교적 친서방적인 그런 계열이죠.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국가가 전체주의화가 되면은 외교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자나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실연적으로 외교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권력을 장악한 자들의 이익을 오랫동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외국과 유착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벨라루스는 독재정권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유착관계인데 러시아의 푸틴이 본인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과 전혀 다른 그런 친 러시아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전권을 그냥 잃어버리게 되고 국민의 이익 기본권을 잃게 돼서 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공직선거마다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은 그런데 실언적으로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친중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벨라루스가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영속적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는 미국이 될 수 없으니까 중국하고 여러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뻔히 보이는 거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가.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2021년도 2년도 여름 계속됐던 벨라루스 대통령 부정승거로 집권. 이제 뭐 수영 선수가 이제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12년행을 선고해버리지 않습니까. 벨라루스 대통령 승거 부정항이 이틀간 500명 체폭 아주 격렬하게 재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인데 다 제압을 당한 거죠. 벨라루스 부정승거 10개월 10개월 동안 계속 시위가 끊이질 않았죠. 끝내 독재자가 이기나 독재자가 이긴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여름 저항에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이겼는데 오늘 제가 벨라루스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는 것은 이 동유럽 전문가의 인터뷰가 오늘 조선일보 실력 두고 먼저 리투아니아의 동유럽연구센터 소장이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의 일부입니다. 러시아의 야욕은 우크라이나 로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속국처럼 된 겁니다. 독재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독재자의 이익을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벨라루스는 이미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입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투아니아 여러분들 동유럽센터 소장은 자국의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알겠죠 우리보다는 리투아니아의 빌리우스에서 만난 동유럽연구센터 코이알라 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례성이거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몰도바 러시아의 아마 밑쪽에 있을 겁니다. 조지아라는 그런 나라 밑에 아주 작은 나라죠. 몰도바가 첫 번째 타결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인 겁니다. 거의 속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정치는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국민들 그냥 줄이를 털겠죠.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러시아의 일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벨라루스가 여러분들 취한 그런 상황 그리고 202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그냥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대외 정책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끌어가는가는 부분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그런 느낌을 고생하거나 해야지?